걸그덩 걸그덩 짓는 방에 우리야 삼동제 짓는 방아 이 방아가 무슨 방아인가 강태공의 조작방에 지물자 흘탈 뜨도록 짓는 방아 언제나 다치고 반마질 갈까 시어머니 잔소리 비상갔더니 보리방에 물보느니 생각난다 시아버지 죽으라고 원했더니 미틀신 떨어지니 생각나네 청쟁미 찾아봐 부동판 놓고 메띠기 절박에 과제조를 치고 우리야 삼동제 먹어나 보세 영감아 땡감아 일어나소 방에 품팔하다 개떡 졌소 개떡을 졌으면 죽지나 졌 나 네 꼭지 시루로 하나를 졌소 영감아 땡감아 죽지를 마소 봄보리 개떡에 꿀 발라줄게 시아버지 비해 청정피소ffen 청정피소ен 실현 mad